용접 하시는 분은 아마 그 정도는 맞출 수 있다지만 용접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분, 이론적인 공부 하시는 분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 셀렉 문제, 아주 쉽죠? 다음에는 우리 자동용집이라는 이런거죠. 레일이 있고 레일 위에 대차가 있습니다. 대차 위에 용접기가 지어있는거죠. 용접기 앞에 이렇게 호프를 통해 가지고 플럭스가 이렇게 쏟아지는거죠. 그냥 중력식입니다. 기계장치 아닙니다. 열면은 그냥 쑥 쏟아지는게 중력식이라는 얘깁니다. 서범머지나크 용접이죠. 자모용접이라고 이렇게 보면 앞에 호프에 의해서 플럭스가 쏟아지게 하고 와이어가 플럭스의 장기상태에서 아크릴을 일으켜 가지고 가시게 되는거죠.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플럭스가 타면서 뭐가 됩니까? 설레게 되는거죠. 역시 마찬가지로.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서범머지닷컴 용접 또는 일반적으로 자모용접이죠. 의외로 시험 문제에 보면은 이름을 묻는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. SAW 다른마로 우리가 자모용접 이렇게 쓰는 부분이죠. 지금까지 본고 중에서 몇 가지 용접법을 봤습니다. 그래서 또 시험 문제에 놓을 수 있는거 보면 전체 총합이니까 슬레그가 만들어진 용접이 있더라는 얘기죠. 자 용접하신 분은 어느 정도가 얘기지만 용접 안하시는 분은 다시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슬레그가 있는게 smaw가 슬레그가 만들어지고 그죠. 또 뭐 있으니깐 fcaw도 슬레그가 만들어지죠. 그리고 saw도 슬레그가 만들어집니다. 사실. 시험에 문제 쉽게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용접하신 분은 아마 그 정도는 맞을 수 있다지만은 용접을 그렇게 많이 안하시는 분 이론적인 공부 안하시는 분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 슬레그 문제 아주 쉽죠. 일을 뚫 nail 끊을 수 있는 Instrument을cules hacen 정 resolverl 때 다시 좋을 곳을 Einsatz했pool 연습을 꿈꾸고 그리고 앞전에 쓰실 수 있는 용접을 알려줍니다. 그래서 이상하자 하면 언젠지 여러 가지estruct을 설정할 수 있어